1,000일만에 1,000일만에 1일에 했는데 어제 소망을 좀 두고 표정시간 걸리더니까 우선 많은 분들께서 저희 노래를 많이 들어주신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또 우리 미라클이 기적을 일으켜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번 신곡 그리고 노래도 너무 좋은데 그 의상도 벨벳 벨벳 이것도 약간 벨벳이 섞여있죠 빨간색 벨벳이에요 너무 예쁘고 춤도 나는 옆에서 따라해보는데 안되더라구요 약간 어떻게 내가 나는 그게 안돼 서른 넘어가니까 안돼 너무 예쁘고 어쨌든 너무 행복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텐데 뭐 공약같은거 없었어요? 뭐 희리를 하면 뭘 하겠다 뭐 이런거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가 놀이공원에 가서 한번 무대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어? 그러면 그거 이제 지켜야 되겠네요 네 이제 지켜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저희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해주세요 네 네 기사 뜨겠네요 공공원에 있는 오마이걸의 모습 네 저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마이걸의 그 계속 활동은 계속 되는거죠? 네 네 그러면 이 다음 곡 준비되는 곡 어떤 곡 들으실거네요? 네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리는 곡은요 일손가락에 소위치 청와림 뭐라고요? 뭐라고요? 열 손가락 열 손가락 열 손가락 어 나는 이 순간 열 손가락 열 손가락 네 열 손가락 여러분 열 손가락 열 손가락 오마이걸의 무대를 두껍게 마음 열고 계속 공유해주세요 오마이걸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아린이 귀여워요 아니 아린이 귀여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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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린이가 귀여우면 우리 이제 단체 인사했으니까 한번 개인 인사할까요? 네 우리 아린이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 명이라도 오카시니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지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킨디 효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비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비니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두 곡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 하실 곡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린이가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해볼까요? 제가 소개를 하면 당연히 그 곡이겠죠? 그렇죠 우리 아린이가 소개를 하니까요 네? 여러분 대충 슈퍼피지 아이돌 같으세요? 네 슈퍼피지 아이돌 같으세요? 네 슈퍼피지 아이돌 같으세요? 아 네 슈퍼피지 아이돌 같으세요? 네 아이가 좀 더 설명해주세요 네 아이돌 포인트인 다시 네일길 드라마입니다 네 지금같은 추워 날씨 딱 어울리는 곡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름이 그리울 때잖아요 네 네 여름을 다시 불러와 일으키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가 굉장히 바닷가하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드라마 들려드릴께요 이 채널 잘 보이시나요? 네 고마워요 반짝반짝만 보여요 반짝반짝하네요 손길이가 네 다음에는 들려드릴 곡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거죠 여름에 왔으면 다음 계절이 와야겠다 또 와야죠 바람이 불어 오늘 계절이죠 그렇죠 어떤 곡일까요? 네 미디데이 미디데이 좋아지나요? 네 그러면 미디데이를 좋아지라고 하니까 저희가 또 준비한 미디데이를 이렇게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미디데이 바로 하시죠 네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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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핫하게 달리다 보니까 마지막 곡까지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필 하필 제가 가기 싫으면 제가 고민할게 있어요 뭐예요? 저희 둘째 큰일만 큰일바가 윤재혜 사세요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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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계실까요? 오늘 공연을 보러 오신다고 했는데 하필 하필 아니 모서리가 아니에요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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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희 진짜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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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필 또 와 Gust dont 아 와 역시 역시 제가 이래서 저고놈 사랑해요 언니가 마지막 곡을 소개해주세요 제가 이제 좀 더 한 발짝 두 발짝 잘 다가가보자 사실 한 발짝 두 발짝은 아니고 마지막 곡으로 클로저를 준비했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어린 곡이죠? 다 잘 어울린대요 이번엔 진짜 이번엔 진짜 이번엔 진짜 네 그러면 마지막 곡 클로저 들려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인사 먼저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벌이었습니다